떡볶이과 음료가 있기때문에 더욱 행복한 퇴근길 이번에는 어떤 손님이 와주실까요? 쇼타카의 방마는 손님은요! 호호호호! 대박 행진영화는 프레이티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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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중앙에 예쁘게 들어와주세요! 여기있어요! 첫방문이니까 공식인사 한번 담가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티스입니다! 왼쪽 보시면 원픽카메라인데 팬들과 아이컨택 하실 수 있습니다! 손 한번 흔들려주시면서 안녕! 좋습니다! 아~~ 스트레이티즈는 까페가면 뭐 드세요? 네! 아이컨 아메리카는 민트초코요! 민초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민트도 있고 오늘 스트레이티즈는 지금 대박 행진 이용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메뉴판에 없는 것도 주문하면 다 해드릴게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 세상에 있는거 다 시키세요! 이제 랍스터 혹시 랍스터... 랍스터 즉자 드릴께요! 민트초코에 스테이크 토픽 추가 가능한가요? 어떤거요? 스테이크 토핑이요? 도전해볼게요 우리 사장님이 다 됩니다 진짜로요? 일단 주문하셔도 괜찮고 앞에 보시면 쇼봉이 떡볶이가 있는데 떡볶이 좋아하세요? 지금 떡볶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이신가요? 아 완전 당연히 그러면 시식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바라보시는 왼쪽이 오리지널 오른쪽이 매운맛 위치 변경하셔도 됩니다 위치 변경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도전 입질이라 우리 형은 오늘 매운 거 너무 많이 먹었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최근에 V1에서 떡볶이 먹는 게 활동 끝나고 해보고 싶은 일이다 하셨는데 괜찮아요? 지금 먹어도 돼요 그렇죠 맛있죠? 맛있죠? 그럼 이 떡볶이에 어울릴만한 음료 시원하게 시켜볼까요? 주문하세요 별로 안 맵다 누가 시켜요? 진짜 맛있다 저 블루베리 스무디요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 받았고요 진짜로요? 블루베리 스무디 향만 날 수도 있어요 향만 날 수도 있어요? 일단 주문하시면 해드릴게요 스티즈니까 민트초코 라테요 민트초코 스무디요 저 생과일 주스요 생과일 주스 혹시 뭐 있으세요? 토마토 주스 토마토룩? 토마토 일단은 메뉴판에 있는 거 한번 시켜보고요 그 다음에 추구를 한번 받아볼게요 저는 라인 모이토로 바꿔겠습니다 저도 라인 모이토로 바꿔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스트레이키즈의 꿈을 한번 펼친 다음에 메뉴 받았어요 라인 모이토 하나 하고요 몰디브 가서 모이토는 레모네이드에요 네 레모네이드 저는 초코 스무디요 초코 스무디 초코 스무디 초코 스무디 초코 스무디 초코 라떼로 해드릴까요? 초코 라떼 괜찮아요 혹시 음료도 파나요? 음료요? 음료 가능한데 저희 토니 워터하고 혹시 레드불 있나요? 각성해야 돼서 오늘 각성해야 돼요? 잠 안 올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대신 그냥 커피 하나 있나요? 커피 드실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알았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요 알아드리고 지금까지 4잔 받았는데 엔플라잉님들이랑 골든차일드님들 여자친구님들 에이퀸님들 이 메뉴가 직접 만들어 섞으셨어요 좋아요 섞은 메뉴인데 괜찮아요 맛있습니다 아메리카노 초이 워터 아탄 그러면 정리 좀 해볼게요 아아 한잔 초콜라테 한잔 라이모이또 한잔 레몬에이드 한잔 받았거든요 네 시킨거 혹시 안 들어갔으면 추가로 받을게요 시켜주세요 네 형님 블루레몬에이드 하나 해주세요 블루레몬에이드 블루레몬에이드? 어 블루레몬에이드 블루레몬에이드 숙겨두를 또 시켜주세요 시켰다랑 아이치깃사랑 편하게 아이치깃분 혹시 아이치아메리카노 빼고 레몬에이드로 변경이 될까요? 그럼요 되죠 아이치깃사랑 네 아이치깃사랑 라인모이들도 시켜주세요 아 오케이 세 명 네 요로케 드리면 되겠다 네 네 네 챙겨드리구요 우즈모님 도 좀 챙겨드릴게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용암 아메리카노 한 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뜨거운 물 주세요 뜨거운 물 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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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리카노랑 용암 아메리카노 한 잔 혹시 흑염소 즙 있나요? 흑염소 즙 넣어 장어즙도 괜찮고 기러기 좀 포키 하나만 더 먹어도 될까요? 포키 하나만 더 드세요 다 드세요 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개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개 아 두잔 챙겨드리고 아 잠깐만요 수레이 케이지가 너무 잘 먹으니까 가실때 한 박스 챙겨드릴게요 아이스백스를 좀 챙겨드려야겠습니다 천천히 챙겨드리고 매니저님 좀 드리고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막겨목기 슈퍼스타가 오셨기 때문에 그만한 대적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지금 대박행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너무나 짱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동 앨범 발매한지 그저께 기준인데요 23만 돌팔더라고요 3만 돌팔더라고요 그리고 9월은 경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격경우사 22일 바로 어제였죠? 우리 승민씨 생일이었고 14일에는 한씨 15일에는 필릭스 생일이었습니다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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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즈 9월 보이즈 그래서 쇼테카가 핸드마이드로 만들어 드리는 겸 저희가 이렇게 핸드메이지로 케이크를 준비해봤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감동이다 진짜 우리 소원 한번 빌고 해보시면 어떨까요? 생일자 분들하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케이크 집에 가서 꼭 먹을게요 패셔널하게 생겼어요 꼭 드세요 잘 드시면 됩니다 한 톤을 돌려가지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떡볶이는 맛이 있나요? 너무 맛있어요 우리 현진씨 같은 경우에는 중국 당면이 없으면 안먹는다고 하셨는데 이건 괜찮나요? 너무 맛있어요 괜찮습니까? 거기 중국 당면까지 들어가면 더 좋을까요? 최고죠 최고다 진짜 맛있다 그렇습니다 달달한거 너무 좋아 별로 안좋았는데 이건 맛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음료도 한잔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트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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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죠? 민초 드렸고 초코라떼 천천히 드릴게요 많이 드시고 가세요 레몬에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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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드세요 먹고 싶은거 하고싶은거 다 드립니다 레몬에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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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괜찮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괜찮죠? 스트레스 날라가나요? 네 아무 생각 없어요 좋아요 좋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멍떼들 때도 있어야 됩니다 먹으면서 자 그러면 이번 곡 얘기 잠깐 나눠볼까 하는데 타이틀곡 백도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노래 가사 중에 관계자의 출입금지 백도어 있잖아요 만약에 스키즈가 관계자가 된다면 방송국에도 편집실 편성국이 있을거 아니에요? 하루종일 스키즈 본다던지 내 분량 위주로 편집을 한다던지 예를 들면 이런것들이 있을거 같은데 내가 관계자가 되어서 들어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네 있습니다 편성표 같은거를 정리하는데 어디죠? 어느 부서일까요? 펀성국 네 거기에 들어가서 하루종일 스트레이키즈의 모든 것들로 다 채우는 거예요 오오오오 하루종일 네 뉴스 진행도 됩니까? 아침뉴스 아웃스뉴스 싹 다 해가지고 아침 방송 아침 방송도 가능합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도 가능합니다. 근데 체력이 좀 안될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도와줄게 그럼 기상캐스터 내가 할게 한 명씩 맞춰서 하자 좀 돌아가서 하자 말 나온 김에 날씨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는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5도 그리고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제 가을이 찾아왔어요 행복해요 아 그래요 날씨가 행복하면 되죠 리션 성공 시원한 가을 가을 레모네이드 아 그렇군요 편성팀 가고 또 가보고 싶은 곳 관제자가 되고 싶은 곳 콘서트에 관계자가 되고싶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의 공연을 맨 앞에서 보고싶어요 오늘 아티스트 가가지고 맨 앞에서 그리고 피처링도 막 섭외하고 제가 좋아하는 가을 다 불러가지고 다 불러가지고 어렸을때 그런거 해보고 싶었는데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진짜로 놀이공원 가가지고 아 놀이공원 가가지고 네 그쵸 놀이기구 난이도도 좀 바꿔보고 네 그래서 기괴하게 그럴 수 있을거 같습니다 지금 멤버별로 다 담당하는게 있잖아요 공식 말고 비공식으로 또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리 창빈씨 같은 경우에는 데뷔 초창기에 외모 담당이었는데 맞습니까? 여전하죠 물이 또 올라왔어요 물이 또 올라왔고 물이 또 올라왔고 물이 또 올라왔고 물이 또 올라왔고 우리 스테이 생각하면 항상 행복하게 웃음질다는 그게 제일 좋은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우리 창빈씨 같은 경우에도 외모 담당이기도 하겠지만 랩담당이잖아요 그래도 그룹 내에서 한씨가 또 랩담당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아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분이 오늘 또 쇼테크 와주셨으니까 떡볶이 함께 하고 있으니 아 프리스타일 랩으로 주제 떡볶이? 아니면 어떤 주제가 좋을까요? 떡볶이 좋습니다 그러면 프리스타일 랩 가능할까요? 아 뭐 가능하죠 아 그거 그거 아니죠? 제가 못하긴 하는데 제가 성공하겠습니다 목 한번 축이시고 목 한번 축이시고 나홍에서 한번 축이시고 요거는 저기죠 라인모이도 3장 받은거에요 살짝 생각해주시고 측면에서 비트박스 되는 분 계신가요? 갑시다 오케이 도두리표 좋아요 지금 내가 필요한건 면도기 너를 깎아내려야 하기 때문이지 너를 깎아내려야 하기 때문이지 근데 너의 매력은 숯독복지 왜냐면 너의 매력은 계속 철창 흘러내리지 경주고 약주고 프리스타일 이제 프리스타일의 장인 네? 부장 부장 와우! 진짜 맛있다 아 두! 아 두! 형! 예! 어? 하하하하 아! 예! 떡볶이 떡볶이 야 미쳤다 저희 팀에 랩단단이 따로 있었어요 아 따로 있죠? 메인이 있어요 저희가 범접할 수 없는 랩단이 있어요 창릉이와 이제 하니는 선수팀의 서야 2위에요 저희의 선생 아 그래요? 알아갑시다 알아갑시다 승민이 아! 승선생님! 승민이가 승민씨가 음 땡땡스 아! 뭐 이또? 오케이! 레고 레고 1 2 1 2 3 4 시동 걸어 baby let's get it 오랜만에 이런 말 쇼 챔피언을 왔지 근데 이런 맥지리들을 위해서 이런 프리지들만 떡볶이도 준비해주고 쇠근길 카페에서 목을 이렇게 축이네 근데 앞서 장민이 형 그리고 하니가 랩을 했는데 hey 내 맘이 지는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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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행복하다 맴돌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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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 이거 플레이리스에 프리지털 랩을 따로 넣어야 될 것 같고 아! 우리 승민씨가 뭐 랩을 또 하시긴 했지만 네 최근에 백현의 러브어게인을 최소 하루에 다섯 번 이상 듣는다고 아! 네 이번엔 또 발라드로 반전미를 한번 추면 어떨까요? 네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한 소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굉장히 간절한 노래여서 여러분들이 흑한 송이 싫어합니다 네 아! 간절한 노래여서 흑한 노래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가만히 두꺼게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짧게 한 소절을 불러오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두 박자 치고 두 박자 치고 세 박자 맞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믿을 수 없었지 너의 모든 것에 널 looking in the mirror 닮아있던 우리 사랑을 말해주던 그 예쁜 입술이 고여 꽃 잠궈진 그 다음은 말 없네 에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우 화장실 수 있었으니까 아 맛있겠다 아 이거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예 아 네 어 바로 어우 배송 yeah 탁송 네 네 해주셨구요. 아 이걸 먹어봐야 되는데 회원들이. 매운거. 매운거도 그래 떡볶이도 좀 더 내주세요. 회사님들 고생하셨는데. 이미 두거 클리어 해갖고. 아 너무 맛있어. 맛있죠. 잘 드시고. 어우 맵다. 힘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있고. 자 이번에 앨범 얘기 좀 해보면 어떨까요? 아 네. 네 좋습니다. 곡 소개나 앨범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누가. 게임 시작. 1 2. 아. 저희가 이거. 바보. 아 방금 뭐였어요? 진짜 바보다. 아 눈치게임 관리를 소개하는거에요? 아 이거 좋다. 아 이거. 네. 저희가 이제 첫 정규앨범 고생을 이어서. 네. 첫 필기지 앨범으로 들어왔어요. 네. 저희가 이제 저희 17곡이 이제 동여져있는데. 신곡 8곡을 저희가 추가해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만큼 저희가 세이한테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고. 아 이 패키지의 유닛 곡이면. 맞아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저희 이제 포스트에서만 보여줬던 이제 유닛 곡 7곡까지 저희가 준비해왔는데. 팬들 너무 좋아해주시고. 어 이번 이제 신맨유. 신맨유대. 신 타이틀 곡. 네. 이제 백도. 네. 그래서 신맨유대 이제 좀 그 맛을 좀 맛보고 싶으면. 이제 김문으로 따라와. 저희 아시츠로 저희 그 김문으로 따라와서. 저희가 좀 더 보여주겠다. 지금 함께 이제 타툼이 즐기자. 이런 내용으로 백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출고 없는 매력이네요. 네. 출고를 찾아가야 되고. 아 유닛 출고까지 해서. 아 그러니까 진짜 앨범에 곡들이 정말 많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네. 대단한 아티스트다. 아. 네. 진짜 스트릿키즈 앞으로 더 잘 되실 것 같고. 저희 쇼테카에서도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쫄봉이 떡볶이를 좀 뭐 대구로 가셔서. 좀 드실 시간이 있을까요? 아 네.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어떻게. 아 진짜. 떡볶이 킬러. 당면을 마트에서 좀 사오는 건데. 아 제가 따로 이게 넣어서. 먹겠습니다. 괜찮아요. 아 오늘 그 만드는 거. 현진 씨가 만드는 거. 다 같이 한번 레시피 공유해서. 아 예. 아 예. 먹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아 오늘 정말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쇼테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정말. 아. 우리가 백도어. 찾아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찾아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진짜. 네.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우와. 챙겨드립니다. 우와 진짜. 네. 진짜예요. 쫄봉이 떡볶이. 너무 맛있긴 해. 갑자기. 맛있죠 현진 씨. 네. 저 두 그릇을 이렇게. 딱 몰래. 진짜 맛있다 이거. 그러니까요. 프리스타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떡볶이. 그리고 우리. 그럼 끝으로. 스테이에게.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스테이. 안녕. 이렇게 떡볶이도 먹고. 너무 행복합니다. 스테이도. 꼭. 맛있는 떡볶이 먹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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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이쪽에도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맛있는 떡볶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기 뒤쪽에도 팬들이 뒷모습 보고 있습니다. 안녕. 안녕. 오랜만에 있겠습니다. 진짜 보고 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lecturer 많이 놀랐죠? 네. 고맙습니다 스트라이키즈. 고맙습니다. 즐거운 발걸음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쇼챔 퇴근길 카페 쇼테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용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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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